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슴 이민아 인사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송참역에 갔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송참역에 안 오네 약속 시간 지났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은 못할 수 찾아왔을 못할 수 아니면 고아파 못할 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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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송참역에 갔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정찬력엔 아무도 없네 약속 시간 지났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아 길이 멀어 못 왔어 차가 없어 못 왔어 아니면 겁이 아파 못 왔어 보고 싶은 내 사랑 정찬력 그 사람 보고 싶은 내 사랑 정찬력 그 사람 다음에는 내 고향 산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 고향 산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다가 내 고향 산천이 난 좋아 내 고향 산천이 난 좋아 원래 나 화가 쉬면서 종밖에 살던 내 고향 그 삶의 눈치는 날 그 삶의 미소리 가정한 친구들과 물자고 친여 놀던 고향이 좋아 즐거운 풍요로 내 고향 산천이 좋아 내 고향 산천이 내 고향 산천이 내 고향 산천이 내 고향 산천이 난 좋아 내 고향 산천이 난 좋아 원래 나 화가 쉬면서 정밖에 살던 내 고향 나 시내가의 보물이 혹동네 비리서린 꼭 머른 염해와 물밤아 돌고 도는 고향이 좋아 내 신곡곡곡명으로 내 고향 산천이 좋아 새곡곡곡명으로 내 고향 산천이 좋아